최고의 카드군요! 그럼 다음 무대로 가볼까요? 다음자는 당신을 쓰러뜨리고 마시도록 하죠 당신이군요 이미 늦었어요 언니는 이미 데이비드와 함께 여길 떠나셨어요 아, 안됐군요 이제 여러분은 패배했어요 이런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다들 떠나버렸다는 거군요 자, 저희에게 오세요 저희는 그들과 달라요 그들처럼 당신을 버려두고 떠나진 않을 거예요 허, 헛소리하지마 난 버림받은 적 없어 언니는 날 버린 게 아니야 언니가 날 이용만 하라고 버릴 리 없어 나는 언니를 믿어 언니마다 믿을 수 없다면 대체 누굴 믿으란 거야 너의 쓰러뜨리겠어 그러면 언니도 날 다시 돌아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요 죽어 없어져버려 더 빠른 스텝 emperor 당신의 찌리꾼! 최고의 카드군요. 헛승의 찌리꾼! 어?! 될게 올리세요! 아, 아, 아… 당신의 그분들과 흡착이군요. 정말 당신의 그분들과 흡착이군요. 잿덤이가 드세요. 최고의 카드군요. 디스팟! 자, 요동이 1시간이에요. 어어어어! 축제가 시작됐어요! 제8수대 사각 넉삼! 최고의 카드인 건 무례합명! 4배로 와요! 인정무의 인정무입니다! 태풍을 보여드리죠! 어어어! 태양! 어어! 최고의 카드인 건 무례합명! 어?! 아! 제8수대 사각 넉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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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도와줘요! 그... 그때처럼... 날 구해줘요!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죠? 죽고 싶지... 사는데... 어... 어... 아빠... 으으... 으으... 아... 으으으... 이미... 터졌어... 하... 좀 더 자극이 필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